XS XS 들어왔고요. 제가 흙입니다. 소목두고요. 향소목이죠? 예... 그렇지구요. 아... 깨치 보세요. 자, 어떻게 됩니까? 고민 되죠? 고민 될 것 같아요 어떡해? 맞겠죠? 안 맞나? 맞겠지? 아, 두고 아, 두고 아, 두고 아, 두고 잘 두네 어디서 보였지? 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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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우고 쉬우고 쉬우고... 어떻게 됩니까? 그가 큰가? 여기가 큰가? 맞어? 여기 두고 여기 두고 여기 두고 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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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시려고? 아! 어떻게 하시려고? 아!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아! 어떻구요? 이름을 좋아하네.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재미는 있지. 재미는 있는데 좀 위험해서 그렇죠? 까딱 잘못하다고 하면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까딱 잘못하다고 하면 죽을 수가 있어. 그걸 알아야지. 그걸 알아야지. 다 죽었잖아. 다 죽었잖아. 다 죽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다 죽었다고 봐야지. 이 정도면 다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정도면 다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정도면 다 죽은 거죠. 여기도 다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도 다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정도면 다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손가락 다 죽은 거 아니야 라고. 형이 못 죽었잖아. 아 아 어떻게 된건가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겁니까 음 어떻게 된거죠 다 죽었나요 다 죽었습니까 다 죽었나요 다 죽었습니까 다 죽었나요 다 죽었구요 다 죽었나요 다 죽었죠 다 죽은거 같아요 다 죽은거 같고 다 죽은거 같고 깔끔하게 죽었죠 깔끔하게 죽은거 같아요 깔끔하게 죽은거 같고 다 죽었네 이것도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안 죽은게 없어 다 죽었어 왜이래 다 죽었어 다 죽었다니까 거길 이겼어 그거 실홉니까 거기 이긴거 실홉니까 다 죽었나요 막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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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막아야지 어떻게 하실려고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형님 형님 네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네 형님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네 어떻게 하실려고 거기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형님 다 죽었어요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네 형님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졌네? 다졌던거니? 다졌던거 맞니? 까매 안되는게.. 안되잖아 안되.. 다 죽었잖아 이런게 바로 초토화라는거지 초토화 초토화 들어 봤나? 초토화라는거 들어갔어? 초토화라는거 들어 봤나? 초토화 초토화라는거 들어 봤어? 그런거 들어 봤나? 초토화라는거 이런게 바로 초토화지 그게 좋은수야? 그게 좋은수야? 그게 좋은수야? 그게 좋은수야? 그게 좋은수야? 아저씨야 좋은수야? 다죽었는데 그게 좋은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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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토화라 되시겠습니까? 그래도 살았네? 근데 완전히 만방아니야? 만방 이런걸 만방이라 그러는거지 어떤걸 만방이라 그래? 그래 그래 이런걸 만방이라 그러는거야 소위 이런걸 만방이라 그러는거야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